20년 이상을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에게 상품 설명을 잘할까? 이쪽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설득을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설득강사, 설득박사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봤는데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품 설명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영업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상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력적일까? 맑은 물처럼, 맑은 개천처럼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일까?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월척이 있을지 피렴이가 있을지 몰라요. 뿌예요. 근데 뭐가 자꾸 뛰어올라와. 큰 거가 있는 것 같아. 어때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할지 너무 솔직한 사람, 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뭔가가 있는데 뭔가 줄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본인을 좀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때로는 제품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걸 전달할 때 다 얘기하는 것보다 아껴놓는 거죠.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 같은 건데요. 그런 걸 좀 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제가 주목하는 건 하고 싶은 얘기를 참는 겁니다. 고객한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아껴놓는 거죠. 음식도 뷔페에 보면은 다 펼쳐놓고 먹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스 요리처럼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 오마카세가 그런 거잖아요. 뭐가 나오지? 더 맛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이런 사람이 영업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품도 단조로운 상품보다는 좀 매력적인 상품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우선 좀 재밌어야 된다. 유머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평생 노력하긴 아는데 저도 이렇게 유머 있고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났을 때 상대를 만났을 때 많이 웃어주고 리액션을 잘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지루하지는 않구나. 무슨 얘기를 하든 잘 웃어주고 잘 물어봐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더 매력적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고 집중을 해야겠죠. 이걸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맞습니다만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주는 거. 그리고 질문만 하지 말고 이걸 진술이라 그러는데요. 질문과 진술 이론인데 진술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 아니라 아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셨군요. 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셨군요. 아 그때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한 번씩 진술해 주는 거죠. 진술 그러니까 형사가 검사가 얘기하는 걸 진술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를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객과 늘 얘기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 거기에 우리에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내가 이거 하나 팔아먹고 끝나는 관계라면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관계를 맺어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소개가 일어나고 또는 그 사람이 내 파트너가 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소개해서 영업조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내 영업사원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죠. 제 영업비밀은 이런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보통 외향형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향형 분들은 당연히 자기 혼자 있었을 때 에너지 충전이 되죠. 저는 외향형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향형입니다.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운동도 혼자 하는 거 자전거, 스키, 수영, 등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같이 하는 운동 골프, 테니스 이런 거 잘 못해요. 꼭 같이 하면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내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지면 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나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뭔가를 자꾸 개발을 해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단순한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낼까 그리고 상품을 놓고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누구 입장에서? 네,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왜 살까? 이거 왜 필요할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의미없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자꾸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패를 닦아지 말자. 좀 남겨놓자. 고객을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말고요. 좀 아껴뒀으면 좋겠어요.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요. 또 재밌는 사람보다는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리액션과 반영적 경청. 아, 이런 거셨군요. 이런 마음에 드셨군요. 또는 진술. 아, 그때 그러신 거네요. 라고 어미를 내리는 진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이것이 제가 성공한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셨다면 도움이 좀 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아시죠?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까지는 바라진 않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시간 다는 대로 편안하게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